깼는데 곱게 보내기 싫어서 죽이거나 안 가두거나 아니면 막거나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인성적으로 좀 덜 된 애들이지 깼시면 소쿨하게 보내주는 게 인지상정이거든 어어 깜짝이야 밟아주시고 아! 저기서 다 죽었네 저기가 위험하네 저기서 떨어지게 해놨네 써몬 새더풍 새더패놨대 지가 폭탄을 건방인 녀석 어디였지? 아 저기다 왜 그냥 터져요 밟았는데? 밟으면 한번 스턴 걸려가지고 아 됐다 말은 말자 말해서 뭐야 어차피 죽었는데 안 돼! 깜짝이야 여기잖아 여기 여기 터져라 터져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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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밟으면 이상해 폭탄 원래 밟은 다음에 방으로 안 터지는데 이렇게 밟으면 터지는 폭탄 인가봐 얘네들은 밟은 다음에 들 수 없는 폭탄 들인가 봐 그냥 밟지 말 나구 밟으면 안전하니깐 너무 빨개져있어서 아닌데 빨개져있는 상태에서도 밟으면 약간 시간 벌어지는데 너무 늦게 밟아소린가? 저 위에 뭘까 저거 뭐야 이거 나랑 상관없이 떨어지는 거였어? 일로 가면 죽을까? 절로 가면 뭐 먹을 거 있는데 떨어지려나? 떨어지네 나쁜 놈 가자 애들 다 죽었다 밑으로 밑에쯤 가야되거든요 애들 한번 쑤 훑어가고 죽으면 지금 가야되 가자 애들 잠잠하다 이거 터뜨려가지고 앞에 가는 거요 아잇! 됐다 살았다 알았다 이제 저기 점프 뛰면 되는군요 저기 점프 뛰어서 넘어가면 되네요 다 외우 아 그냥 가면서 하는데 그냥 점프 점프해서 가면 되네 오케이 다 외웠어 맨목숨 나왔어 내 목숨 다 외웠지만 천천히 가자 실패하며 죽는다 실수하며 죽는다 침착 침착 헉! 그 기업 엄청 많네 죽어쩌다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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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소리여 괜찮아요 깜빡이여 흥 소금기 걸릴줄알고 아... 맞구나 여기 ㅋㅋㅋㅋ 사람일 어 빨래 빨래가야 돼 터지냐 터져버려 빨래가야 돼 터지나고 시간들의 두근두근나는거 봐 시합폭탄 빨래 빨래가야 돼 컨벤이너 벨트가 날 방해하고 있소 별것도 아니구만 빅점프로 될까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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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는데! 아! 다 왔는데! 으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으으으으으Ы 일봐 나이 김재데위 밀자나 으으응 막혀있다고? 아예 폭탄으로 터트리는가 저기 하얀색깔의 벽돌은 폭탄으로 터지거든요 아까 그 폭탄을 밀어서 터트린 다음에 꼬린 쭈우우 하면 되는건데 내 목숨 났어 두 목숨 아 이번에 무조건 성공이야 다음판에 한 목숨 남으면 부담스러워서 죽을 수 밖에 없거든요 이번판이 막트라고 생각해 이건 깨야지 가야다 지금 가야다 머리 색깔 소다 맛 따인줄 아 그거 캡단가 뽕따 뽕따 맛있는데 아이스크림 그거랑 색깔 비슷하죠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아 이거 그냥 무조건 맞아 그냥 어쩔 수 데이터라 별거 아니야 호잇 호잇 야 이거 밀면서 가면 안 돼 위험해 밀면서 가서 죽었네 점프를 소점프로 하면서 갔어야지 그러면 안 밀리면서 애들이 먼저 안 떨어지는데 깜짝이야 아 부담스러워 거봐 아까 막트 했었어야지 깼었어야지 이건 졌다 이거 안 됐다 이거 못 갰다 이거 경헤 ucking 아 아 아 아 포기하시는 건 끝이라고? 그치 여기서 안 달고 가면 좋은데 그냥 오버하지 말고 그냥 가 달고 탁탁하고 하면 안 돼 점프하지 말고 그냥 달리라고요? 아니 근데 컨트롤 벨트가 너무 빨라서 안 될걸? 아아아아아아 그으으으음 이게 더 나은 거 같네 맞네 아 네 아니 아까 전에 애들이 안 터지던 애들이 왜 갑자기 그냥 터져버리냐 뻥이야 그래 뻥이야 재밌냐? 아니요 달리는 건 맞는 거 같아 달리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원래 아까 안 터졌는데 애들이 왜 터졌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